하도가 오고, 저 끝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 뭐야, 바로 온다. 오! 하도! 하도가 오! 이런거는 타기는 힘듭니다. 다행히 아까 저 바우에 있던 사람은 로컬 서퍼가 서핑보드로 서핑보드를 가지고 와서 구했습니다. 파도 오는데, 괜히 이겨. 영상 찍고 앉았네. 파도 타야 되는데. 좋네, 선셋도. 오늘 선셋 말랑간 선셋 파도는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이제 꾸따. 꾸따로 가서 좀 쉬었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꾸따에서 좀 서핑 좀 하고. 사람들이 서핑하고. 파도도 좋고. 노을도 좋고. 수원도 좋고. 타보자 이제. 출발. 출발. 어. 감사합니다.